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2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과 비교해 7.3% 늘어난 18조 1,20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행 및 교통 서비스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국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외부 활동이 늘면서 배달 음식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같은 기간 2.3% 감소했습니다.